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이 합병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인 모멘텀과 그 다음에 현재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기사로 나온 합병 절차 본격적으로 한다고 다시 한번 발표를 했고요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내 마무리 될 뜻이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일단 합병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가사주 매입이 두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번 모으고 있다 결국 합병을 위해서는요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요 대놓고 셀트리온 그룹에서 주식을 현재 매수하겠다는 거죠 결국 선원이나 마찬가지고 강력한 후재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 연도 내에 다 자사주를 쓸어 모으고 나서 어때요? 합병을 하겠다고 선포한 건요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유통주식들을 얘네들이 대놓고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개미들과 셀트리온 거기에 외인까지 붙게 된다면 전체적인 이 상승 모멘텀은 강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지금 보면요 최근 진행된 두 번의 자사주 매입으로 모두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에 마무리됐는데 전례 없이 속도를 내겠다 결국 연내 무조건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셀트리온 3형제 분리되어 있던 게 합쳐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군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던 전체적인 역량들과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이제는 제대로 증폭될 것이다 결국 미래에서 합병 주관사로 선정했고 이렇게 셀트리온 형제에 대한 합병을 주관하는 것으로 이미 공포된 바 있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셀트리온이 뭉치게 되면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 낭비되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정비도 감소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 차원에서도 관리도 용이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가 시장 주식 시장 자체에서도 합병하게 되는 시너지 효과와 그 다음에 이에 파생되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자사주 매입 이 부분이 핵심적인 상승 재료로 보일 겁니다 결국 주가는 수급이 깡패죠 호재든 뭐든 뭐가 나발이든 수급이 깡패인데 이 수급을 셀트리온 3형제 합병을 위해서 무조건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강력한 호재보다 강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셀트리온 미국 FDA에 시밀러 품목호가 신청도 신청한 상태고요 이런 부분도 합병되면 시너지가 나겠죠 품목호가 신청된 것들 나중에 매출 통합되면서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차후의 매출원과 시장 캐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 이슈고요 연 13조 이상이 되는 시장입니다 결국 임상 3상 진행하고 유사성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주는요 이 동등성 및 유사성 확인 생동성 시험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절차로 가는 뭐예요 품목호가 신청 다음에 어때요 결국은 시판돼서 이제 제대로 된 돈을 뽑기 시작하는 캐시카우의 역할을 톡톡이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적적인 측면이라 합병 이후 시너지와 플러스 뭐예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수급적인 분석 때문에 전체적인 적정주가 산출에 의거해서 이 적정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안전하게 올라가는 재료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셀트리온에 한번 전체적인 재무재표를 보면 포괄손익계삭서부터 재무상태표를 보면 2025년도에는요 전체적인 삼사합병 이후의 시너지를 지금 대비해서 최소 어떻게 생각해요 최소 1.5배 정도까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3년도죠 23년도 1.5배 정도의 순수한 뭐예요 재무분석에 의거한 기본적 분석의 적정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만인 즉슨 최소 현재 주가 대비 1.5배 이상의 보수적인 의견으로 보이고 결국 차후에 품모호가 신청부터 임상시업했던 부분에 대한 칩판까지 되게 된다면 이런 수치들은 그냥 씹어먹는 실적과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 재무재표인데 이와 관련해서 대학바이오주들 재료만 있다면 현재 적자 상태이어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탄탄한 재무구조와 플러스 성장성까지 있다 가미한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은 불로버스 뻔하고 매수해야 될 근거를 제공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존에 나왔던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바로 유플라이마와 그 다음에 주요제품 애성허가시점 합병진행사항을 얘기했던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합병진행사항 관련해서 빠른 속도로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 타임테이블이 연내고요 결국 지금 7월 13일 이 시점에서 4분기 안에 마무리되려면 지금 한 달 안에는 어때요? 미친듯이 자사주를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요재료화 해석 모멘텀 체크 해볼고요 이제 차트를 통해서 뭐다? 주요핵심 지지와 저항구간을 통해서 타점을 찾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차트 한번 보시고요 핵심적인 지지 저항을 통해서 타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매수 매물대가 집중됐던 구간이 15만 구간입니다 15만 구간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 되겠죠 기존에 만들었던 매물대 어때요? 계속적으로 지금 지지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만들었을 때 패턴이 뭐였어요?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결국 가닥을 만드는 패턴은 세력들도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RSI 상대 지수도 현재 위로 고개를 틀었죠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 핵심적인 매물대가 바로 매수 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만 구간부터 어때요? 14만 구간은 핵심적으로 눌린다면 바로 잡아야 될 분할로 잡아야 될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RSI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돌리려는 모습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그널들이 포착되면서 제가 설정해둔 주요 구간에 대한 이 매수 시그널이 딱 두 번 등장했습니다 이게 연타로 등장할 때는 어때요? 강력하게 최소한 이때 구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연타로 만든 다음에 한 번 조정이 나올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상승 모멘텀으로 최소 기술적 반등 이상의 목표를 가져간 이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료와 함께 뜨는 부분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다시 패턴을 살짝 만든 이후에 어때요? 기존의 매물대 기존의 매물대까지 올라갔었죠 기존의 매물대까지 올라갔었던 이 이력 때문에 대략적으로 1차적으로 18만원 구간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구에서 정을 받더라도 지금 보시면 주요 매물대의 지지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2평선들이 꼬이면서 골드크로스가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5압 이후에 상승하는 패턴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목표가로 이 갭자리 갭자리까지는 어때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대응 타점을 찾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재료와 이슈 이런 부분들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가 아이와 셀이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대응 전략 관련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셀테리오 및 제약 헬스케어 전체 합병하는 3개 종목에 대해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구독자분들만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누르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강조드릴 거 외부 유출 절대 금지입니다 이 자료들 안에는요 실시간으로 매수가와 매도가 그 다음에 1,2,3차 목표가 그 다음에 주요 비중과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네 맞습니다 주요 손절가와 세력의 주요 시나리오에 대한 ABC 패턴까지 한마디로 종합적인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선물 세트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 신청하는 방법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7623-4169번 이 번호로 셀트 또는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어때요? 이 대응 전략집 24시간 이내에 확인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실시간 대응이 좀 불가하다 또는 어때요? 같이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그리고 어때요? 시간에 관계없이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상관없으니까 언제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이와 관리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어떤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었는지 샘플 하나 보여드리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전력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유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률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량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